주식 챔피언 쇼 더군다나 미멘토님 시장은 좀 상승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위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접수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요. 이데일리TV 검색하신 다음이에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 채택하셔가지고 채택드려서 저희가 많은 종목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 일단 시장을 좀 시장 흐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지금은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해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저께는 조금은 좀 경직성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좀 밀고 있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원전주들이 그렇게 좀 어저께는 좀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은 그거에 따라서 약간은 안정세가 좀 흘러가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CPI나 PPI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CPI가 잘 나오건 안 나오건 PPI가 잘 나오건 안 나오건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좋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만큼 이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PI랑 PPI를 아예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예전에 2023년도에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될 때만큼 너무나 중요하니까 CPI 낮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막 보시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리가 요즘에는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일단은 유가와 달러의 급등에 대해서 조금은 기뇨하고 예민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가적인 부분에서도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다음에 약간은 복수하지 않을까? 이란이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건데 라고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지수 자체에서는 그렇게 호전적인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건 CPI나 PPI, 기타 지표들을 본다기보단 지금은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인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장 자체는 조금 어렵지만 또 쉽게 그냥 한 발자국 좀 뒤에서 천천히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트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요.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 코스피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700을 좀 깨고 어저께 내려오는 상황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저께 장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좀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이 갭이라고 하죠. 갭을 좀 메꾸는 아주 좋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한 조정이 오늘도 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제 바람이라면 오늘 종가가 물론 양봉으로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양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2700 이상에서 좀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부터는 또 좀 약간은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시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 겁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전에 약간 과거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2680 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또 뚫지 못하고 계속 두들기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2800 포인트까지 찍었다가 내려온 역사가 있거든요. 짧게라도 본다면. 그러면 지금 보신다면요. 일단은 2680 포인트가 현재는 예전에는 저항선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지지선의 느낌이 좀 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680 포인트를 바닥으로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는 2750 포인트와 2680 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단기적인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반도체가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그 다음에 소비주가 됐던 이런 섹터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장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각이 날카롭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 날카롭게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8만 3천원 선 위쪽에서 또 박스권을 그려주면서요.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엔비디아가 됐던, 퀄컴이 됐던, 마이크론이 됐던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순환매가 돌고 AI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땐 미래 먹거리상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반도체 쪽은 아직도 끝나진 않았다. 하지만 반도체가 좀 사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제약바이오, 엔터, 미디어, 소비주 이쪽으로 좀 돌아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뭐 역시나 가장 급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첫 번째 통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요? 네, 20만 원이고 한 10% 있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세요? 근데 궁금한 거는 미국 암화켓 뭐 이러더니 이때도 내려가고 저는 10%니까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단기로, 아니 중장기로 이렇지 말고 싶네요. 이거 지금 장기로 보세요, 단기로 보세요, 시장님? 저는 단기로 하고 싶습니다. 단기요, 단기? 단기, 단기. 단기, 짧게 보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로 보시기에는 약간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 2만 원 정도 빠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고 매수하고 또 빼고 매수하고 빼고 이래갖고 사실 마이너스 손실이 좀 있었는데 10% 맞춰놓은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비중이 좀 적으셔가지고 저는 이 종목 지금부터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가서 단기로 그냥 나오려고요.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아마켈을 셀트리온이 참여를 하진 않아요, 시장님이. 네. 참여를 하진 않는데 현재 셀트리온에서 내놓는 지금 퍼포먼스라든지 기업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진펜트라라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특허청에 등록이 됐어요. 그 특허가 등록이 되면 미국 쪽에서 어쨌든 보험 등재를 할 때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라는 약재를 처방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셀트리온이 며칠 전에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조정받을 때가 좀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거기다 이 수급도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신다면 수급도 혹시 보신다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은 조금은 아쉽긴 한데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 전체적인 수급은 마이너스라고 뜨지만 오른쪽으로 좀 보신다면 연기금 쪽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건 연기금이라는 기관 자체의 특색상 이런 대형 종목의 저점이라고 판단돼서 연기금도 좀 모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연기금이 모아간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출신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팔아야죠. 아니죠, 아니죠. 저도 지금 기침이 나왔는데 연기금이 저점에서 모아가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단기로 보시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한 만큼 하시면 거의 18만 5천 원이라든지 이 정도 가격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수익 실환하시고 나오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금형출렁거리는데 얼마의 매수가가요? 이게 시청자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많다는 건 알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엄청 높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도 말씀 안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시가총액은요.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드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보게 되면 되게 힘들고요. 종목 자체는 약간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데 시청자님은 토끼처럼 빨리 달리라고 거북이의 등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금형화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격에서 모아가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5월 임상 종량 학회 있다든지 그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아 보여요. 제약바이오 쪽은 저건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 오셔도 돼요, 이 종목은. 자꾸 장난치니까, 이 종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민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질문 궁금하십니까? 네, 그 한화생명이 너무 재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3% 갖고 있는데 추가로 계속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화생명을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짓게 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요번에 저 PBR 뭐 저퍼주 때문에 네, 네, 네. 그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저 손익구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요즘 또 방카로 실환성인가 뭐 그런 문제도 좀 걸려있고 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아직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론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는데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 혹시 보시고 계시면 한화생명이라는 종목은요. 일단은 24년도 초반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각도를 이렇게 급하게 올려놨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시면 떨어지다가 조정받고 떨어지다가 또 조정받고 또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또 조정받고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네, 네. 주식이라는 거는 내일부터 무조건 올라갑니다. 내일 이 종목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런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확률에 베팅하고 그 확률에 이 종목에 내가 공부가 많이 돼 있다면 떨어지더라도 전혀 겁먹지 않는 게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추세상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일단은 현 정부가 밀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예 끝났습니다. 이제는 재료 소멸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근한 한두 달간 정도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밑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400원 선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려보시고요. 2400원 선에서도 조금 헷갈리고 더 떨어질까, 오를까요?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주체위지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미엔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39만 8천 원, 현재 5%요. 왜 전화하셨어요? 뭐가 궁금하죠? 아, 지금 추가 매수 할 수 있을까? 아,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좀 한 3개월쯤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연초에 사셨구나. 제가 30% 가지고 있다가 네네네네. 3만 원, 45만 원, 47만 원대에서 5%씩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서는 지금 또, 저기, 55만 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기다리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 놓으니까 지금 더 사야 될 때인지.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많이 안 됐어요. 그냥 TV보고.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을 잘하세요? 거의 100점짜리 대답을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하신 게 뭐냐면 일단은 모든 대형 종목으로는 저점이라고, 확실한 저점이라고 보이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 포인트 타점을 잘 잡으셨고 그 타점을 잡으셨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수익 실현도 잘 하셨고요. 위쪽에서 다 팔지 않고 또 비중 5% 정도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또 떨어지니까 약간 또 떨어지는 대로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 하기 전에 또 저한테 전환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돈을 잃으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 산 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해서 샀고요. 할 때는 그냥 불안해서 조금씩 팔다가 잘하셨어요. 먼저 선생님 방송하는 거 제가 봤어요. 아, 저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55만 원, 53만 원 이야기하시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 될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하고 상황이 같은가. 뭐 겸손함까지 갖추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부터 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종목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배터리 쪽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슈를 낼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삼성 SDI인 것 같아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지금 24년이지만 26년, 27년 양산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라는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M&A 투자 진행하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산업 쪽에서는 SDI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이란 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도 한 며칠 지켜보시다가 이 40만 원 정도를 깨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 40만 원을 다음 주도 깨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좋아 보여요. 계속 좋아 보여요. 그러면 지금 많이 사지 말고 샀다가 그러면 40만 원 깨지면 어느 지점에 또 사면 될까요? 저는 이게 만약에 40만 원이 깨지면 그러면 37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려올 것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종목 삼성 SDI가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 잘 몰라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원래 저번 주까지 반도체 쪽 가다가 제약바이오 쪽 가다가 오늘은 약간 전선 쪽, 구리 쪽, 화장품 쪽 이렇게 갔는데 2차전지 쪽에 선순환매가 돌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 종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담아가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예요. 결국에는 내가 봤던 가격보다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개인 투자자님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은 저는 떨어질 만큼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40만 원 선을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횡보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37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조심성 있게만 투자하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함까지 좋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 가끔 한 번씩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트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아 오늘 급등했는데. 매수가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요. 매수가가 4만 92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그래서 매수가 근처 오니까 또 헷갈리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한번 잘 가할까요? 조금만 더 가져가 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이거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이게 매물대라고 불리는 단가거든요. 5만 원에서 5만 천 원짜리. 그러니까 4만 9천 원에서 5만 천 원짜리에 가장 매수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5만 천 원, 5만 원을 뚫지 못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2년, 3년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오면 지쳐가지고 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까지 가면 될까요? 이게 지금 5만 천 원짜리가 뚫는다면 5만 6천 원까지 보이거든요. 이 자리가.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여요. 어차피 제가 이제 전화 연결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좀 오래 기다렸잖아요. 되게 오래 기다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1년을 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종목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콘덴서라는 종목 자체는요. 정말 하도 끝도 없이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실적도 잘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더군다나 그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사마콘덴서라는 거 자체가 콘덴서라는 거예요. MLCC라고 전력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약간 반도체 기판에서 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머리를 또 한 번 굴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콘덴서라든지 반도체 칩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까요? 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로봇이 됐던 AI가 됐던 자율주행차가 됐던 앞으로 2배, 3배, 4배까지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 MLCC 콘덴서 쪽이에요. 그러면 이 콘덴서 쪽에서 가장 대장조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 삼성전기가 바닥에서부터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사마콘덴서입니다. 따로 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거든요. 기관 쪽에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쌍끄리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이번에 5만 원 맞고 좀 떨어지더라도 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차피 기다렸잖아요. 5만 원 맞고 또 6개월, 3개월 기다리는 거 짜증내지 마시고 5만 원 맞고 떨어지더라도 저는 차라리 밑으로 떨어지면 이 종목 이렇게 끼가 있구나라고 해서 완전 밑으로 떨어져서 3만 5천 원까지 예를 들어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종목이에요. 저는 괜찮아 보여요. 종목 자체야. 그럼 지금은 더 사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갖고 갈까요? 지금은 더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랑 저랑 매일 같이 통화할 수 있으면 지금 대응해볼까요? 라고 할 텐데 통화가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고요. 만약에 5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5만 5천 원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나쁘지 않으니까 무조건 홀딩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고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사고 나서 조금 수익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계속 8만 원가니 얼마가니 그러길래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전문가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어요. 아,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거가 제가 시간까지를 맞춰드리면 진짜 좋을 텐데 저도 시간까지는 맞춰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종목에 대해서 아, 이 종목 너무 아까우니까 좀 종목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아, 종목은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주더라도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하나솔루션이 당장 올해 괜찮습니다. 내년부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하나솔루션이 요즘에 좀 잘 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나솔루션이 가장 많이 투여가 돼 있는 사업 구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세원가가 하고 파업 종목. 맞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인데 물론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이 잠깐의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쪽은 그렇게 많이 호재를 누릴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많이 호재를 누릴 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왜 이 종목을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무슨 적자폭이 깊거나 무슨 회사 자체가 망하거나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형 회사니까 그냥 믿고 했는데 제가 세 종목 갖고 있는데 세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이 종목은 그래도 시간을 좀 길게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인기가 많은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시청자님 집 앞에 A라는 슈퍼마켓이 있고 B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슈퍼마켓은 매일같이 줄을 서요. 근데 B같은 슈퍼마켓은 맨날 물건에 먼지 쌓여있고 사람도, 직원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럼 시청자님은 어디 슈퍼마켓을 가실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원래는 한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청자님이 사신 그런 시기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주식이라는 건 유행과 순환매가 항상 돌기 때문에 지금은 유행이 돌아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한 번에 한 바퀴의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좀 보셔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은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일단은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나 손절의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길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7천 원에 10%요. 2만 7천 원에 10%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지 혹시 이거 뭐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거죠. 혹시 이거 뭐 때문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반도체 그 주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반도체 관련 주식 맞아요. 그래서 한때 엄청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시면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의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시면 시청자님 단가에 이렇게 캔들들이 엄청 모여 있잖아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그렇다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매물대라는 건데 이 가격에 시청자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저는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물대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님 단가 오면 저는 이 종목 그냥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딱 2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맞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매비를 주었다가 주황해서 하지 말고 그냥 2만 7천 원 오면 그냥 바로.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저는 잘 골랐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번 주, 아니 이번 달 자체도 3월 말부터 4월 달 자체도 반도체에 대해서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이제는 반쪽짜리 사과입니다. 맛있긴 한 재료긴 합니다만 아직 완성된 사과들이 많아요. 제약바이오, 엔터, 화장품, 소비 이런 애들이 완성된 사과가 훨씬 더 먹을거리가 많은데 아직도 개인 투자자님들은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나쁜 세력들이 시청자님들한테 이런 종목들 그냥 설거지 시킬 수도 있거든요.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반등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만 7천 원 자리에서 그냥 아, 나는 그러면 민멘토 말대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을 좀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상담을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에 안내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강연에 안내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강연에 안내해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3명의 멘토님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아주 풍성하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지금 약간은 조종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기류가 훨씬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만 비교하더라도요. 미국 시장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시장은 장막판에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올려주는 걸로 보시면 그게 많이 힌트가 될 수 있으실 텐데요. 항상 TV로 보시거나 유튜브로 보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토요일, 일요일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현장 분위기도 좀 느끼시고 앞으로의 2분기에 투자에 대한 팁 이런 것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김용구 멘토님은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은 선능 선능에 준비를 하셨고요. 일요일 날에는 청주 청주 쪽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선능이나 청주 쪽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좀 바라면서 강연의 안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안내 마무리 짓고요. 유튜브 상담 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인데요. GS 리테일이고요. 오늘 신저가로 내려갔는데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9,000원이시고 아마 GS 리테일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게 장중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좀 내려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자체가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30%로 높은 상태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듭니다.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2만원이 저점이었는데 신저가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약간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모든 종목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신저가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할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는 금지 사인을 드립니다. 신저가로 내려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건 맞는데 내려가자마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저는 완전 반대 사인 드리고요.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신저가를 뚫고 52주 신저가를 뚫고 지금 내려갔거든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일단 GS 리테일이라는 회사 정말 탄탄하고요. 제가 봤을 땐 GS 리테일 앞으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요. GS 리테일이 물론 편의점 주로의 매출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GS 슈퍼 더프레시 몰이라고 하죠. GS 슈퍼 쪽으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물가가 급등하고 전체적인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집밥 쪽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편의점과 슈퍼 쪽에서 장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거에 너무 겁을 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가에 잡으신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위쪽에서 비중이 30%나 있다는 건 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신저가 좀 밑으로 내려가면 18,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저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8,000원까지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18,000원까지 깨고 만약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나 손절 이런 의견은 전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종목을 일단 꽉 쥐고 끝까지 좀 버텨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비치로셀이시고요. 비치로셀 요즘에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비중 20% 추가 매수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리틈전지의 1등 주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저는 지금 좀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종목 자체는 종목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요즘에 좀 안 가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비중이 좀 많아지면서 수급 자체가 좀 꼬여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치로셀을 하면 뭐냐?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치로셀에 관련주인 비치로테크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아, 그 다음에 비치로셀이 좀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드시면 되고요. 종목 자체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승 추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추세를 잠깐 그려드리자면요. 일단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고 보여지고요. 저점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밑으로 한번 찍었다가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듯한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밑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정도에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23,000원이나 22,000원 뭐 이렇게 고단가라면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님 단가는 지금 18,0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400원 정도밖에 빠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 굳이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비중도 20%이기 때문에요. 추가 대응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다음 유튜브 상담 종목 보겠습니다. 아 호텔실라구요. 호텔실라시고 매수가가 63,800원이고 비중 10% 멘토님 찐팬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저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궁금하신지는 모르시겠지만 비중이 오히려 10%라면 저는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는데요.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5만 7천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5만 8천원에서 5만 7천원 자리 왔다 갔다 하는 단기 박스권을 그린다면 저는 이 종목 비중 10% 더 실을 자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나 전체적인 한국 국내에 입도객들과 입국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호텔실라가 요즘에 좀 올라가지 않는 듯한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거로 보시면 파란색 선이 개인선인데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개인의 비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수급에 꼬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가나요? 개인이 빼고 기관 쪽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모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은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하면서 당장 해야 되나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7천원에서 5만 8천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해준다면 이게 4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이 종목 10% 내지 20% 정도 더 실어서 이 종목 한 종목으로만 그냥 승부 보신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좋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유튜브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시고요. 14만 3천원이요. 14만 3천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매투 타임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하고요. 뭐 제가 전화 받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화 바로 상담 종료해도 될까요? 종목 좋은데 뭐가 고민이세요? 매도 타이밍이 어렵죠, 시장장님. 네,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 5%로 줄이는 건 괜찮다고 봐요. 5%요? 네. 그러니까 전체 다 팔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자리 있잖아요. 15만 5천 5백 원 자리가 넘어가는 자리가 딱 이 자리거든요, 지금. 딱 이 자리인데 여기도 매몰대가 있고 여기도 한 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또 며칠 전에도 한 번 맞고 떨어진 자리는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번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뚫고 내려올까요? 못 뚫고 내려올까요? 지금 매물이 많아서 못 뚫고 가야 돼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맞고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성전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삼성전기가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재료를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올라간 이유 혹시 아세요? 이게 이 정도 바닥에서 올라간 이유가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기판 쪽이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더 미세해지고 전력 소비도 적고 이래서 굉장히 신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유리기판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마는 아직은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퍼포먼스가 조금은 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지금 자리에서 좀 줄이자 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매도 타이밍을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잡기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기다렸는데 내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기간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돼서 지루해서 지금. 오래되셨으니까 저는 비중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중 좀 줄이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메토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해메토 5만 9,500원에 샀는데요. 그날 코스피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지네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여기까지 올랐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올랐는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위메이드 자체적으로는 좀 약간 경영권 리스크 한 리스키한 부분이 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약간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코인 쪽에 좀 엮여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데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면 시전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회사 자체가 나쁩니다. 위험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약간 긴밀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 그냥 무영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종목이 대응이 안 되니까. 지금 12% 사셨는데 추가 매수 5% 내지 6% 더 싫으면 또 비중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어디까지 올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한 5만 9천 원 라인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라인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이 종목은. 추세가 좀 밑으로 깨졌어요. 근데 손절 라인도 정해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게 투자자님들이 좀 적응을 못하실 수 있는데 지금 4만 9천 원 라인 있잖아요. 4만 9천 5백 원 라인 정도 깨지면 이거는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반등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한 5만 8천 5백 원 정도 자리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이메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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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LNF 16만 5천 원에 20%입니다. 아 LNF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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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에 비중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이거 좀 기다려볼까요? 아... 전 잘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좀 기다리면... 항상 이제 시간을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저도 시간을 맞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장 이번 달만 기다려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항상 좀 죄송스러운데 요즘에 LNF가 좀 좋은 뉴스도 나왔죠. 어저께 보시면은 양극재 공급 한 9조 원짜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윗골이 남기고 좀 내려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2차전지를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쁜 선택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시장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가 있는 곳에 물고기도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는 나무에 동물들도 많이 몰리듯이 지금은 2차전지에는 인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님이 저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때 저점에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제가 AI 쪽 좋아하고 반도체 쪽 좋아하긴 합니다만 2차전지도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분명히 하나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분명히 2차전지 쪽에는 많은 매기가 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2차전지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2023년도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종목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2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전 괜찮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럼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만 원 오면. 매도 해야 되니까? 20만 원 가까이 오면 매도 꼭 하세요. 아직은 2차전지 테마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가 없는 데에다가 굳이 비중을 30%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테마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이인민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고요. 아. 한국전력. 22,300원에 10%.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먼저 못 풀었거든요. 아. 수익 내셨을 때? 네.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10%다 보니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몰랐고요. 수익 나셨을 때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참 한두 끝도 없이 떨어져도 어렵고. 아니. 제가 아프갖고 못 팔았어요. 아. 주식 창 자체를 못 보셨구나. 그렇죠? 네. 이 종목 지금 비중 10%라면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느 자리쯤에? 지금 그 자리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기다렸는데. 저는 이 종목 19,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네. 저는 앞으로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됐던 로봇이 됐던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게 전기랑 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선주라든지 구리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주는데 그거에 이어서 한국전력도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여주고요. 요즘에 한국전력이 좀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좀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일단은 전기료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슈를 받아서 좀 이 종목이 좀 떨어지는 거지 걱정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면 19,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손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 상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종목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24만 5천 원이시고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 좀 사신 것 같네요.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자동차 섹터는 방금 2차전지 섹터랑 똑같이 인기가 있는 섹터가 아니에요. 현재 인기가 잠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쪽으로 옮겨졌다가 하이브리드카가 좀 전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좀 있네라고 하면서 좀 매기가 붙었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24만 5천 원 자리는 도망갈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반등으로 분명히 24만 5천 원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24만 5천 원이 주어진다면 그때 일단은 현금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굳이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서 더 올라가겠지 라기보단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냥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기는 더 낫고요. 지금은 24만 5천 원 정도 자리 왔을 때 일단 현금으로 바꿔놓으셨다가 현대차나 기아차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LG화학이고요. 요즘에 좀 많이 내려가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56만 원에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종목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라는 거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항상 착각하시는 게 추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보고 있는 장고가 마이너스 10%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앞으로도 고치셔야 되는 습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이라는 거요. 2차전지도 엮이고요. 제약바이오도 엮입니다. 더군다나 LG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스마트하고 똑똑한 LG화학이라고 보여주면 되는데요. 현재는 2차전지가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아직은 매기가 붙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좀 쳐지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이 종목 자체는요. 일단은 38만 원 자리를 어떻게 깨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8만 원이 깬다면 밑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38만 원 자리에서 횡보해서 기다려준다고 하면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는 홀딩 하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하신다면 저는 이 종목 지지 않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8만 원 자리에서 횡보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래도 고민이 된다. 지금처럼 유튜브 상담 올려주시면 되고 38만 원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밑멘토가 얘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비중 50%를 지금 봤네요. 참 어렵네요. 비중 50%지만 밑에서부터 비중 10%씩 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 외에 다른 종목은 사지 마시고요. 이 종목으로만 승부를 내신다면 저는 38만 원 자리에서 비중 10%씩 늘려 나간다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유튜브 상담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은 종목 상담을 좀 드렸는데요. 종목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많이 매기가 붙은 것도 있고 합니다. 종목은요. 언제나 순환매 테마가 돌고요. 내가 미래 먹거리 테마로 아직 종목을 잡고 있다면 걱정하실 염려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손절하시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